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갈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먹을 거냐면은 겨울하면 먹어야 되는 거 방어 말고 뭐 있을까요? 굴이죠 쨍굴로 지금 많이 먹잖아요 우리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음식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굴이 진짜 싸요 다른 데서는 이거 딱 하나에 뭐 3,000원 좀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에 막 만 원씩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냐? 300원에서 500원 엄청 싸기 때문에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대표적인 스테미나 음식이잖아요 남성분들은 그냥 드세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먹어볼 거냐 초장에 먹는 건 다들 아시니까 세계여행 간 것처럼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 건데 도시마다 이제 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LA, 샌프란시스코, 애슈빌, 포틀랜드 이렇게 다 다양하니까 가진 양념들을 좀 굴에다 올려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 싸요 이거 10kg 입다만한 한 박스에 2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4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큰 통에다가 쪄가지고 배부르게 드셔도 될 거 같고 재료들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런 거를 쓴단 말이야? 세상에 뭐야 이거 샬롯 알아요 아 오늘의 재료 마늘의 좀 알싸한 향이 좀 잡아주고 생강도 약간 마늘이랑 비슷할 거 같고 곤약 곤약을 이걸 왜 구리랑 먹지? 고추, 바지 향 좋아요 마늘 샬롯, 마늘과 양파의 약간 중간 정도 알아요 아 샬롯들 샬롯이라는 마늘과 양파의 중간쯤 되는 냄새도 중간이에요 냄새는 양파 그다음에 고춧가루 구리랑 이상으로 먹지 석류 레몬 차이브즈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양파의 톡 쏘는 맛의 향신료로 감자를 주재료로 한 서양 요리에는 빠질 수 없는 특유의 톡 쏘는 맛이 감자의 고소한 맛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사과주스랑 샴페인인 것 같아요 자르떼로 프로세코 그다음에 파김치 미국에서 파김치를 먹을 리는 없죠 이거는 우리나라식이고 그리고 사과 진짜요? 알아요 Do you know 파김치? 굴을 파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약간 그런 건가? 미국에서 의외로 파김치랑 먹는다고 하네요 굴을 먼저 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굴을 까볼 건데요 껍데기가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이거 맨손으로 하다가 손 진짜 막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칼이 있고 가위가 있는데 가위가 여기서 왜 나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틈을 이렇게 찾다가 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위로 부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 이제 칼이 쉽게 들어갑니다 입을 살짝 쑤신 다음에 여기 위에 관자가 있어요 관자를 이제 잘라내 줘야 돼요 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 살짝 끊어주고 그다음에 딱 됐죠 요렇게 요렇게 까면 됩니다 아 쉽구만 칼을 넣어서 관자를 잘라주고 요런 느낌 하 이거 그냥 허럭 그냥 굴을 다섯 가지로 한번 LA 샌프란시스코 애슈벨 포틀랜드 우리나라식으로 먹어볼게요 맨 처음 이제 LA식인데 되게 특이해요 파김치랑 고춧가루랑 사과 피클이 들어가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사과로 배치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게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무슨 맛이지 굴 위에다가 파김치를 딱 얹고 고춧가루를 살살 뿌려주고 근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사과 피클을 살짝 요런 느낌 LA식 맞나요? 제가 LA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LA에서 이제 굴 드셔보신 분 한번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식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선 어떻게 먹냐면은 소금에 쩔인 레몬에다가 애플시드르 젤리 사이브즈를 요렇게 넣어가지고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재료를 다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플시드르는 좀 비슷한 맛이 나는 스파클링 사과주스로 대체하고 젤리는 곤약 그리고 레몬도 이제 생레몬으로 이렇게 좀 대체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감이 안 나 곤약 코코팜에 들어가는 거 그런 느낌 생각하고 만들어주면 될 거 같아요 요만큼만 오징어회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굴 위에다가 요 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거는 맛있겠다 이게 굴에 약간 흐물흐물한 식감을 좀 쫄깃하게 좀 더해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젤리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레몬 아 이거는 이 싱글을 왜 넣는 거야 어우 셔 팔에 있는 낙서는 어쩌다 재밌는 거예요 졸다가 누군가 써먹을 거 같더라고요 사무소에서 자주 주무시는 건 좋아 생각하다가 보니까 누가 건드리는 줄 모르고 아 이거 맛있겠다 이러면 요것도 좀 비슷하게 잘게 조각조각 내서 골고루 넣어줘요 애플 시드러가 원래 뭐예요? 사이다의 다른 아 사과 애플 사이다 똑같네 오 맛있겠다 이거 처음 보는 재료라서 이거는 뭔 냄새지 이게 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요정도 요것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굴 드시는 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슈빌 어떻게 먹냐면 생강하고 샬롯 샴페인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샬롯의 원래 모습이에요 되게 귀여운 적양파인데 생강 제가 또 생강을 이거는 아 이거 뭐 처음보는 재료라서 양파살듯이 사면 되겠죠 샬롯을 이제 아 근데 좀 어렵게 먹는다 이거 그냥 초장 딱 착착착 찍어가지고 그냥 한입에 딱 사면 되는데 샴페인 오 냄새 좋아요 이 샬롯도 그렇고 생강도 그렇고 샴페인도 그렇고 불냄새를 진짜 완벽하게 잡아주는 조합이에요 이거는 오 오 느낌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포틀랜드 이제 미국에 포틀랜드라는 지명이 되게 많아요 포틀랜드 중에서 오리건주에 있는 그 포틀랜드 식인데 여기는 석류랑 세라노 고추로 만든 피클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게 있는데 그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맵기만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바질 요렇게 넣어서 먹는다고 하네요 일단 석류를 먼저 따볼게요 꼬다리를 되게 조금만 잘라낸 다음에 오케이 요정도 십자로 오우 오우 그 다음에 바질 자르니까 향 진짜 좋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비싼 맛이 좀 안 날 것 같아요 통째로 석류를 먼저 올리는 게 낫겠네요 오우 석류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굴이랑 어울리나 이게 바질 뭐 이거는 되게 그 피자 그 풀떼기 만들어 간 피자 같아요 그쵸 요렇게 포틀랜드식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먹냐 마늘하고 청고추하고 아 보통 초장에만 먹지 않나 억지로 갔다 간 거 같은데 조금 큰 거 같아서 마늘에다가 청고추 역시 한국은 초장이지 요렇게 미국에서 먹는 4가지랑 우리나라 방식 요렇게 다섯 가지로 만들어봤습니다 샴페인 안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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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하하 하하 일단 요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만든 순서대로 한번 먹어보죠 맨 처음에 만든 게 요거예요 hon 파김치랑 굴이 같이 들어와요 드셔봤다가 어 뭐야 하는 찰나에 파과의 단맛이 나고 생각보다는 괜찮 supported 진짜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한 번 드셔보세요 하하하 하 한 번만 드셔보세요 샌프란시스코시에 원래는 소금에 쩔인 레몬이 들어가고요 젤리가 들어가고 차이브즈 사과주스 같은 게 들어가는 저희는 그냥 레몬이랑 곤약으로 대체를 했고 냄새가 벌써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먹는 거지?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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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맛있다 샴페인이랑 진짜 잘 어울리고 재료가 들어간 그대로 맛이 나요 우리는 이제 매콤하게 먹는 고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레몬의 새콤함이랑 젤리의 식감이랑 차이브즈의 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굴냄새가 아예 안 느껴지는? 그러고 굴맛이 잘 안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생강하고 샬롯 탐페인이 들어가는 건데 냄새가 되게 산뜻해요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샬롯은 그냥 진짜 양파 같네요 양파랑 생강이랑 먹는 느낌? 향부터가 일단 좋고 건강한 피자 같은 느낌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 바로 이거 무슨 혼종이야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요 밥이랑 디저트 같이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굴이랑은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라믹 고추 피클로 이제 만들면은 조금 더 나았지 않을까 다 아는 맛이죠? 굴의 정석 아 매워 저는 그냥 생굴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식하고 미국 4개 도시 LA, 샌프란시스코, 애슈빌, 포틀랜드 이렇게 4개 도시의 생굴을 오늘 한번 먹어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이 굴을 샐러드로 먹는다고 해야 되나? 산뜻하고 깔끔하게 그런 재료들을 좀 섞어 나서 맛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 초대한다 그러면은 한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겨울에 굴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노로바이러스는 썩어서 냄새 나는 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신선하게 살아있는 굴을 먹어도 노로바이러스가 걸리니까 웬만하면은 익혀 드시길 바라고 생굴을 꼭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레몬그라스 티나 아니면은 생강이랑 같이 좀 먹어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에 굴 엄청 싸거든요 많이 드시고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그래 이게 굴이다 푹 찍어가지고 역시 초장이 짱이에요 초장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안녕